시그마, 요타, 뮤파이, 알파, 람다, 오미크론, 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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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배고프시죠? 여러분 배고프실 것 같아서 제가 저 대신맨 해물파전이 치킨 스낵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~~ 16개, 17개, 이정도면 좋다 하나 모자라는 건 치킨 스낵랩 한입 오케이, 태웠다 예, 여러분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네요 언제쯤이면 도착할까요? 야잇! 와 까비 풀 뺐다 미드 망했다고? 다른 곳에서 그래야 된다고? 미드 미하니까 우리에게만 있어 우리에게만 있어 딱 오는 오는 딱 각이구나 그렇지, 그럴 줄 알았어 힐스 아이씨 아이씨 만제 제드 온다 갈아 제드 제드님? 아니 제압되었습니다 아이씨 자 이제 오지? 자, 멧돼지 자, 멧돼지와 자, 멧돼지 돼지야 언제와? 돼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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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오냐고? 베이같이 턴 걸리면 올래? 아, 레오날 기다린거구나 오케이 내가 마음이 급했군 오케이 개굿 적에게 죽음의 공포를 맛보게 했으니 그것으로 이득이다 심리적인 이득을 봤어 개이득이야 하이 기다리려면 조금 더 기다리지 레오나가 완벽히 들어갈때까지 좀 더 기다리게 차라리 어차피 레오나 도착해도 쟤네들은 레오나 라인 복귀한 줄 알고 세조안이 온거 모르니까 어차피 상관없는데 그쵸 당겨놓고 짓가라구요? 왜요? 저 아직 그런 고차원적인 라인전은 못 저는 무조건 밀어놓고 밀어놓고 갔는데? 다 죽었다 말자 테리인데 과연 과연 우리 친구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이고 어 그래도 레오나 살았다 개구 아 배고프니까 나도 좀 살아야겠다 세대네팔입 하겟습다 세대네팔입 하겟습니 아 육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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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itsy 저리에 탈퇴스리 그흠 정뮤즈까지 와버렸네 미즈 차이가 너무 심한데 정글 차이가 다 못잡나? 저 지금 모르는줄 아닌가? 야! 너! 아아! 아아! 먹지말지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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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내가 먹었어야되네 무조건 세주의 애송아 그거 임마! 700원짜리인데 그거 먹으면 어떡해! 나 잘거니까 조용해라! 아 형님 주무실거에요? 제가 이불 덮어드릴게요 오케이! 이불 덮어드렸습니다 형님 베개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좀 적극적으로 해야될거 같은데? 안그래요? 너무 방어적인거 같은데 지금 어차피 내가 베이거한테 저 스타만 안맞으면은 적극적으로 충분히 이길거 같은데? 이제 바텀 4일 미드에 보이고 자르반 위치만 확인되면 그냥 물고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승리각 안나오죠 2대2에서 킬좀 먹어야되 아야야야 아니 진짜 의견을 잘 들어주시는데? 이렇게 즉각적으로 변한다고? 개굿 좋아 시도 좋았다 시도 굿 이렇게 두드리다보면 열리는거야 애초 안두드리면은 열리 가가가 레오나 빨리와 이리와 나 2티어야 나 2티어 신발이야 아아 드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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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2020 x4 1939 나 때문에 잘cla 개그! 으아하하하 개그! 오케이 좋았다 개그 아 레오나님 아주 지금 우리 좋다 응? 시그마 요타의 뮤타의 알파란다 오미크론 유 오케이! 주문 외웠다! 오케이 오케이! 화이팅 화이팅! 시그마 알파의 유타의 뮤타의 오미자 가득류 오케이 많이 따라왔다 진짜 가자 틀리지만 저 레드 먹을게요 확실하게 보여줘요 내 의사를 내가 진짜 색깔 있는 원딜이란 걸 자신감 있는 원딜이란 걸 보여줘야 돼 으악! 아 우리 어떻게 해 어! 으악! 으악! 아! 으악! 수고하세요 아 이게 안되네 아 이게 안되네 오 안돼 아 네 하나 더 먹고싶다 내일 이마트 이마트 거기 그 트 이마트 트 이마트 트 이마트 트랭크스 이마트 트랭크스 가서 더 사와야겠다 아버지가 오늘 사오셨는데 지존 맛있구만 아 트레이더스 맞아 바로 거기 일단 과몽이한테 배웠어 일단 트로 시작하는데 영어 단어 기억 안 나면 그냥 트랭크스라 그러면 알아서 다 알려주더라고 시청자들이 어 가르바놓는거 가르바놓는거 가뿜 나이스 이번에 고병원 먹은거 지존 좋았다 진짜 나이스 개굼 와 좋다 벽궁 날리면 으응 너 우리들 못버텨 개굼 왔다 역전각 왔다 어차피 저거 친구들끼리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미드를 밀자 한 번쯤 밀 수 있다 오케이 솔직히 이거 진짜 수은 안가는거 진짜 선 넘은거야 가긴 해야돼 조합봐 말자에다가 차일러스에 자르반에 베이가에 이거 수은 안가는거 솔직히 선 넘는거다 지금쯤은 가야돼 일단 이렇게 가자 야씨 야 이렇게 싸게 판다고? 거의 이거 이마트 트레이더스네 어? 아니 이렇게 싸게 파라 무슨 분노의 칼을 어? 이런 세상에 와아 빠져나갈 수가 없네 와아 구르기로 저거 못 빠져나갈 굴러가지고 딱 땅을 파가지고 나갈라 그랬는데 땅속에도 박혀있네 저 저 궁극기가 이거 어떻게 수은장식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각으로 걸렸네요 깝이 내가 죽으면 이렇게 흔들리는거야 내가 죽으니까 흔들리잖아 저기 바론가고 내가 죽으면 안되는데 아이고 아 이거 바로 먹힌건 내 잘못이다 내가 이거 잘려가지고 내가 잘리면 안되 절대 좋아 개구 이거 개구시다 올라가야지 플래티넘 갈자가 추운 못쓰면 말이 돼 할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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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른적인데 해 아아 진짜 왕년에 나았다만 들어갔는데 무조건 PRcomp 엏 튭 가자 가자 뭐야 아14 가자 가자란 의미가 들어가자란 의미였는데 제가 죽으면서 T7 이런 의미가 되었네요 아쉽습니다 와아 아아아아 와아 자르반 야 나 자르반 나한테 궁꽂은거야? 아니 나한테 거리상 궁을 못꽂았는데 길이 왜이렇게 많이 들어와 아아 여기서 끝나다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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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따라왔는데 아쉽습니다 아아 제가 좀 더 잘했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아아 그리고 세드님 많이 복구하셨고 복구하셨어요 아아 너무 아깝다 복구하셨습니다 제드 탭이 왜 굶주린 히드라의 최후의 속상의 선혈의 포식자 칠기의 양날 도끼 탱제드네 탈론도 이렇게 가잖아 요즘에 나도 좀 때리고 싶네요 하하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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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뭐 뭐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